일터일날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인에 응모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?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늘 즐거운 시간번에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 봐 들려요 네 오늘 무슨 일이지? 오늘 일이야 네 귀중한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경이가 아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안 가고 있으면 재경이 되게 뻘쭘해지니까 아까 나오기 전에 빨리만 하고 싶어 재경이가 많이 말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네 지나가셔도 돼요 패스 지금 내가 인사하는 시간이라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? 네 요즘에 자꾸 재현이가 사회를 보는 머리가 생겨가지고 여기 좋습니다 혹시 진행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? 없으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? 그렇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